어, 성희야. 언니, 여기 성안동인데요. 그 아주머니 쓰러지셨어요. 김길련 씨 보호자분.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지인입니다. 가족은 없으세요. 죄송해요, 잠시만요. 이거 뭐죠? 주여성쌤이 메모에 보호자료 남겨져 있는데요. 얘 지금 원장님과 식사 중할 텐데. 어, 난데. 너 차트에 이 메모 뭐냐? 언제 왔어요? 소희 어머니의 보호자가 선배더라고요. 물어보니까 차트에 그 메모 우리 기차에서 다시 만나기 전이던데 다 알고 있었어요? 내가 선배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?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? 이거 누구? 아저씨.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? 고К도, 고К도,